가자 집에 갔다 오면 내가 다 이겼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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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와 구독 아 아 아 아 아 미스 포춘도 좋은가봐 미스 포춘도 저거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더라 코스프레 많이 하더라 인기 많은 캐릭이니까 많이 하는거 아니야 다 아 아리 코스프레는 못하겠는거야 하하하 아리 코스프레는 나는 못하겠는거야 저 옷을 못입어서 미드차이 미스 미스 저거 미드차이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아니 오 도대 맞추기 아 으어 으어서 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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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하 내가 잡았다 그럴 리가! 아니 내가 잘한 거를 왜 나만 칭찬해 이제 와우 시켜 엄청 빨리 자란다 아! 가부러워 와 얘 어떻게 들어갔어? 와 뭐야 쟤는 2티어가 아닌데? 1랑 1은 거용이 중급 1대 5 2량 900m3 근데 그거 이기가 쉬운 거야? 초급 1대 5는 할만해? 너무 초급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중급이 좀 섞을까? 그럼 하나씩 해보자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중급 한 명 넣어보고 그 다음에 중급 두 명 넣어보고 나중에도 중급 세 명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도전 오오 달려온다 오오 달려온다 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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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 ún 2라 샘 샘 샘 샘 샘 요거 나이스, 잡았다. 오, 퍼스트. 나도 칼짜림 다 먹겠구나. 도망가! 어, 다 잡을 수 있겠는걸? 안 돼! 아, 이거 눌렀으면 죽었으려나? 와, 둘 다 개핀데 그치? 너무 아깝다. 6번, 6번! 안 돼! 안 돼! 졌다. 아, 못 보겠어. 단판 1대 4 하실래요? 2대 5 하실래요? 이거 한, 한 놈만 없었어도 이겼어. 한 놈만 없었어도. 충분히 이겼어, 이거. 한 명만 없었어도 이겼었다고. 나를 웬만한 무시하는 거야. 내가 지금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야. 한 명이 더 많아서 친구야. 와, 화났다. 아래로 화났다. 비쳤나봐. 아, 친구도 데리고 왔다. 저먼다. 친구가 파괴되었습니다. 초전. 와, 얘네 우리 귀지까지 와서 뭐하는 짓이야, 이 가림놈아. 으아! 으아! 나이스! 죽여버려! 아, 가린 도라이 같은 놈아. 이거를 기지까지 쳐들어오냐. 안 돼! 아, 안 돼! 그만 내려오! 그만 내려오! 아, 이거 못 이기겠다, 이거는. 애들이 자꾸, 우리 일꾼 다 어디갔는데 얘네 뭐야. 아, 이게 뭐야. 넥서스. 대박. 1대3. 키키키키키키키. 뚜데이듬 아니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못 이기면 1대3 가야합니다. 아이번 없어. 아, 설마 이렇게 했는데 지겠어? 하, 떨린다. 아, 미드 뭐하는지 보러 갈까? 아, 약간 약기 빠진 코코? 반던만 팬다. 아우. 3,000개라고? 2,500개? 확인. 첫 킬. 역시, 게임 잘할. 나디했다. 아이, 나이스. 오! 오, 개피다! 아, 도망가! 오, 세다. 맞다이! 맞다이! 와우. 잘한다. 어쨌든. 와, 이거 봐. 얘네 너무. 너무. 애들이 너무 위약해. 아니, 이거. 롯데 정도가 아니라. 얘네가. 아까 말패트 보수를 비하면은. 그냥. 반. 반의 반도 안 되는데. 와, 잘했다. 와, 잘했다. 와. 미쳐. 날뛰고 있다. 하하하하. 가자. 집에 갔다 오면 내가 다 이겼겠다. 아. 아. 아니. 하하하.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어. 흐흐. 하하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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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설마 이렇게 했는데 지겠어? 나 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